안녕하세요 또리꾸바의 이현우입니다. 오늘은 제가 레고를 만드는 걸 찍어보겠습니다. 이 제품들은 이 박스에서 제가 조금을 떼어내서 골라는 겁니다.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번엔 티라노가 만들면 나올 것입니다. 일단 이런 회색 조각 같은 걸 준비해 주시고 손톱 같은 걸 두 개를 준비해 주세요. 그리고 여기 끝에다 한 개씩 달아줍니다. 그리고 여기다 이 빨간색 신호등 같은 걸 여기다 끼워주시고 이거를 끼워주시면서 이 위에 겹치게 이걸 끼워줍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 사이에 한 칸이 남았죠? 이걸 구부리고 여기다 끼워주세요. 그리고 다시 펼쳐주시고 그리고 검은색 타일 2분의 2 타일 위에 2분의 2 파란색 타일 한 개를 올려주시고 또 위에 검은색 2분의 2 타일을 한 개를 또 더 올려주세요. 그리고 이 회색 타일 위에 얹혀주시면 이렇게 티라노가 만들어집니다. 그리고 앞부분을 보호하시기 위해